자, 오늘은 자, 투보 초대석 나르 1위 초대석입니다 잠만!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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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륨 매주 투보 존나 잘생겼 인정 니미애가 오딩어잖아요 동족 중에서 잘생겼다 야, 딸 것 같아, 딸 것 같은데? 딸 것 같아, 딸 것 같아 나르의 장인 보여주나요? 저 지금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 오! 귀여운 우와! 저는 하나님 로밍이 먹자 이렇게 로밍 가면 돼요 이런 거 그쪽으로 맨날 로밍 같은 거 실패하면 실패해 실패해 어아아 3조안이 바로 새끼가 진짜 따나요 이거 따야죠 이거 따야죠 솔직히 우와 우와 2조안이 왔습니다 3조안이 와요 그냥 보여주나요 아님 못 diye 이거 진짜?' mue ội 요시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이오 요시 다르신이 클럽스 전철역에서 어떻게든 한 번 물건 한 번 팔아볼라고 없는 기능도 부딪혀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을 노린거잖아요 와 요시 점수 어 외모 요소네마 고맙습니다 아 뭐하세요? 3타 7호고 이거 들어옵니다 더 웃겨진 안걸로 그건 뭐에요 맞잖아요 알면 뭐에요 알면 뭐에요 처음 맞는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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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니 제 방식 제 방식에서 지나가지 마세요 아니 근데 아니 안 눌렸어요 아니 안 눌리게 4번에 쳐다르고 있으니까 안 눌리게 이거 짜야지 이거 짜 수 있을 거 같아 얼마 이래서? 과연 나르장인 클라스 보여주나요? 아 와 미니언을 껴어 와 와 키모티 태벌망 좀 사봐요 태벌망 아 힘들어 와 정말 잡은 걸까 와 와 어떻게 저건 구매랑을 맞춘 적이 없냐 와 와 나이스 정의지 대박 썰어봅 미 형이 질이 대박 썰어봅 미 형이 질이 대박 썰어봅 미 형이 질이 몇 명을 더해 하하하하 와 불신가 창성 어 어 까리하게 끝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쪽팔인 줄 아세요 아아악 죄송합니다 형님 잠시만 AP론 없는데요 흐흐흐 좋듯 하하하 하하하하 그건 아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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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새끼 많아 말래 종류야 현실에서도 종류데 여기서도 종류네 여기서도 종류대 태국은 지루입니다 지루할 정도로 해서 지루죠 하하하하 야 진짜 평타 평타 하하하하 한 번 보기나 해보자 이 새끼 조발만 이걸! 이걸! 이런 기쁜듯이 뭐 어쩌라고 이제 끝난거야 잘가 미치새끼 이게 얼마짜리 얼마짜리 일부러 안 잡고 있어 일부러 안 잡는게 실력적 그런지 지면 진짜 사람 이겨 이겨 이길 수 밖에 없어 이런거는 야스오 아니면 마이 아픽했어 야스오 같은데 오! 봐 야스오다 브론즈 특징 1대1하면 야스오나 제드를 핏합니다 오! 때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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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타 자 뭐시켰지 오 뭐야 뭐지 오! 오 오 땄다 땄다 오! 두번데! 이 새끼 정말 썼잖아 그러고 보니까 너는 내가 인정해주마 너는 오늘부터 야스오입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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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